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저희 인피니트가 K-POP 컬렉션에 참가하게 됐는데요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K-POP 컬렉션에 참가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공연장에서 여러분들과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-POP 컬렉션 파이팅! 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대로 올라갈게요 뭐야 무대로 올라갈게요 메뉴 타락하니까 무대로 올라갈게요 1, 2, 3 야! 열심히 일하기 Sport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